우리는 재생이 당황했다. 그분 얼굴을 보면 아마 너무 기뻐서 말이 안 나올 거예요. 너무... 아 나 미쳐버리겠네. 심장하다. 너무 놀라면 사람이 순간적으로 기억상실 정도 나니까. 약간 단기? 어 깜짝이야. 어! 어 깜짝이야. 어 야 안녕하세요. 어! 어 깜짝이야. 어 깜짝이야. 어 깜짝이야. 어 야 안녕하세요. 아 깜짝이야. 아 깜짝이야. 안녕하세요. 드라마 보는 씨 티비 보는 거에요. 형 이거 뭐예요? 저거 와야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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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ude 와야 돼. 저거 와와. 하나 더 더 랩. 약간 덥죠. 스테레일빈. 제가 드릴게요. 와 승기엄 진짜 되게 많이 긴장하신 것 같네. 아니 아니요 아니요. 땅이 좀 나서 그러지. 아니 아니요. 땅이 좀 나서 그러지. 너무 어색하다니요. 저희는 사실 플랜이 딱히 없어도 여기서 그냥. 계속 저리만 보고 얘기하시는데 어디 누구보고 가실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직접 올해 내가 볼 때 5초 이상 잘 못 보고 있겠어요 진짜. 원래 이렇게 더웠나 집이 아파서. 땀이 좀 많아요. 그럼 어떻게 예쁜 누나 이렇게 보면. 지금 약간 cf 같은 느낌. 얌전 얌전. 나 원래 얌전하지. 화장실 좀 갔다. 자연스럽게. 자연스럽게. 아우 시만. 아 일단. 따뜻하다고. 따뜻하다고. 아 오늘 피곤하네. 잠깐만 있지. 화장실 다시 한 번 갔다 왔지. 아 저거지. 커피 같은 거 막. 아 이거. 뜨겁네. 아 이거. 지금 너무 덥다. 다 좋은데 왜 이러세요. 아 이거 오늘 너무 이상해가지고. 아 다 좋은데 왜 이러세요. 아 아 ох. 이거 진짜 너무 많아. 더 좋은데 왜 이러세요. 아 이거 또 바라버리죠. 아 나.